민주당 나주 화순 선거구 경선에서 탈락한 손금주 예비후보가 이중투표 권유 의혹이 일고 있는 신정훈 예비후보의 공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손 예비후보 측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신 후보는 최근 시민들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모습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에서 경고 조치를 받았고 전남도 선관위에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. 또 순천, 광양, 곡성, 구례갑, 손은 모 후보의 공천 취소 사례도 신정훈 후보와 같은 사안이라며 해당 범법 행위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와 사법당국은 즉각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.